좌표 북위 36도 52분 45초 동경 127도 39분 38초 북위 36.87917도 동경 127.66056도 36.87917 127.66056 음성마송리 석장승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석장승이다. 2002년 3월 15일 충청북도의 민속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음성마송리 오미마을 앞으로 흐르는 하천변의 돌장승 3기가 약 100미터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이 석장승들은 150여 년 전에 한 번 충북선 공사로 두 번째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고 전한다. 3기의 장승 가운데 1호 장승은 미륵불 형태의 장승으로 헌칠한 귀에 길쭉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며 머리에는 관음보살과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이마에는 동그란 백호가 표시되어 있다. 눈은 일자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몸통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듯하나 현재는 마모가 심한 편이어서 알아보기 힘들다. 높이가 240cm, 안면 너비가 약 40cm이며 얼굴 길이가 약 80cm이다. 2호 장승은 3호를 쓴 문관의 모습을 한 장승으로 몸통에는 전개대장군 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높이가 260cm, 안면 너비가 50cm이다. 3호 장승은 선돌 형태의 장승으로 안면에 전개대장군 이라 쓰여 있고 왼쪽에 심묘정어릴 이라 쓰여 있다. 높이는 220cm, 너비가 50cm이다. 조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승 양식이 불쌍머리 모양인 불두형으로 이마에 백호를 박은 흔적이 있고 조각한 선등이 풍화에 다른 정도로 보아 조선 초기의 것으로 짐작된다. 오미마을에서는 매년 정초에 좋은 날을 택하여 장승제를 지낸다. 각 장승마다 3명씩 9명이 제주를 뽑는데 덕망이 높고 흉액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일단 제주로 정해지면 그 사람은 마을의 나쁜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항상 몸가짐을 깨끗하게 한다. 재물은 당일에 장승별로 준비하여 밤중에 각각 3명이 제사를 지낸다. 만일 제사 당일 마음의 흉사가 들면 제주 혼자서 제사를 지낸다. 이석장승들은 마을 공동체 신앙의 대상으로 마을의 수살마기 및 수호신인 장승으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마송리석장승은 마을 공동체 신앙의 대상으로 마을의 수살마기 및 수호신인 장승으로 현존 상태가 양호하다. 민속자료 및 마을 공동체 신앙 전승자료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하기 위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